이 퍼프는 제가 진짜 자주 쓰는 쿠팡 추천한 퍼프가 뭐냐? 이렇게 갑자기 급 마이크 연결 되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긴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긴 영상을 찍은 게 마지막이 4개월 전이더라구요 아 렌즈를 안 꼈다 이것만 하고 렌즈를 껴줄게요 이 영상에서 이 겟레디 윗미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그 영상에서 유독 메이크업 잘 먹긴 했는데 막 그렇게까지 겟레디를 찍어달라고 하실 줄 몰랐거든요? 렌즈를 안 꼈어 이 렌즈는 이 렌즈의 질문도 진짜 항상 많거든요? 이 렌즈는 진짜... 이 렌즈는 제가 진짜 하나 붙이면 진짜 하나밖에 안 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얘에 꽂혀가지고 얘만 낀단 말이에요 얘가 하파크리스틴 잠원형 렌즈 아시죠? 근데 전 직경을 큰 걸 끼지 않고 무조건 자연스러운 것만 그리고 항상 저는 그 베이스를 두 개를 깔거든요? 컬러코렉팅을 두 개를 하는데 이걸로는 이제 전체적인 노란 피부톤을 잡아주고 이거 입큰 얘는 진짜 거의 한 다섯 통 넘게 쓴 것 같아요 얘가 많이 단종된다? 하면은 저는 정말 다이소 본사로 찾아가서 입큰 본사로 찾아가서 얘에 대한 핏퀵 시위를 할 정도로 얘는 진짜 저의 찐 애정템이에요 이렇게 쑥쑥 깔아서 이렇게 두 번 잡아주면은 진짜 확실하게 피부톤을 싹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크닝 잘 생기는 분들은 꼭 이렇게 컬러코렉팅으로 피부톤을 잡아주고 그 위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다크닝이 정말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꼭꼭 이렇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얘는 컨실러가 조금 어두워서 차라리 얘보다는 요거를 씁니다 뭔가 얇게 컨실러하기 좋은 피부톤이 확 잡혔죠 이렇게 쿠션은 제가 요즘 네이밍 쿠션에 빠져가지고 얘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엄청 글로우한 타입은 아니어서 진짜 악건성들 있잖아요 저도 악건성이긴 한데 기초케어를 어느 정도 하면은 그게 많이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뜨진 않는데 진짜 기초를 발라도 진짜 심하게 뜨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기에는 약간 공유하십시다 두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얘는 에스쁘아 더 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베이지 얘랑 얘는 치페 처음에 이거의 순서를 바꿔요 보통은 펜슬로 먼저 그린 다음에 브로우를 하잖아요 카라를 근데 얘 순서를 바꿔서 하면은 훨씬 더 쉽거든요 눈썹 그리는 게 지금 어쨌든 요 눈썹에 얘를 빗어주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색을 입혀준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눈썹을 그리거든요 이게 심이 엄청 얇아서 그리기가 편해요 저는 일단은 팔레트는 요거랑 요걸 많이 써요 이거는 에뛰드 마이베이스트 톤 최애 아이 얘랑 요거 앤디얼 섀도우 팔레트 요거랑 얘 두 개를 얘랑 얘랑 두 개를 섞 얘랑 얘랑 아이라인은 보통은 다 그 섀도우로 그리거든요 근데 펜슬 라이너로 일단 1차적으로 속눈썹을 다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그릴 거는 라인 그릴 때는 이제 섀도우로 사용하는데 제가 보통 라인 뺄 때 많이 쓰는 섀도우는 여기 앤디얼 팔레트에 있는 요 컬러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요거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속눈썹을 먼저 이렇게 칼 그럼 여기 점막을 이게 점막이 아닌 속눈썹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하려니까 잘 안그러지는데 원래는 속눈썹만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점막이 아닌 속눈썹만 채워주세요 아 이게 카메라로 그릴 때 되게 어렵네 다이소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써거든요 요게 두 개에 천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얘를 물티슈나 물티슈로 끝에를 이렇게 납작하게 보여 이렇게 납작하게 보는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개슴치려야겠다 오 요게 앞트임을 그릴 때는 이렇게 막 뾰족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인을 그냥 살짝 안쪽을 살짝 둥걸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앞쪽을 살짝 둥걸려서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그 앞머리에 펄을 해줄 건데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요거 이거 일본에서 직구한 거거든요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밑트임 을 해줄 건데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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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랑 요거랑 요 펄이 진짜 예쁘거든요 다음은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턱은 제가 보통은 스틱 타입으로 해주고 코는 파우더 타입으로 해주거든요 얼굴형을 보시면 여기가 심부골이 좀 있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턱을 깎을 때 여기를 이렇게 반원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를 깎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뼈는 건너뛰고 요기 라인을 채워주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턱도 요렇게 한번 깎아주고 여기도 요렇게 여기 지금 보이는 심부골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바깥쪽을 크게 그리고 여기 요거요 요렇게 핑크퍼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딱 끼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블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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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는 그때 요 때 메이크업 했을 때 제가 요걸 썼단 말이죠 요거 디올 쿠션을 입술을 쿠션으로 입술 색깔 죽인다 덕지덕지 바르는게 아니라 진짜 양을 진짜 적당히만 묻혀서 여기 입술 가장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중점으로 눌러줘야지 그 요플레 현상이 잘 안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버립 할 때는 여기 있잖아요 입술산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융중을 이렇게 만들어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작은 하트를 이렇게 이렇게 작은 하트를 이렇게 그려줘 그런 다음에 이 위에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약간 살짝 1mm 아랫니스도 1mm 이렇게 뮤티드 피치를 입술 안쪽에 살짝 깔아줘 두당 베이스로 깔았던 요거를 여기 입술 라인에 오버립 라인에 칠해줘 어때요? 입술? 너무 예쁘죠? 나 꽂힌 립이 요거거든요 디올 요거 맥시마이죠? 요게 살짝 플럼핑 효과도 있어가지고 플럼퍼 효과도 있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발라줘도 이 얘랑 요 아이랑 궁합이 너무 잘 붙어요 윗입술은 요기 있잖아요 입술산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조합? 진짜 제가 요즘 빠진 립 조합입니다 일단 여기 초토화된 화장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머리를 해볼게요 짝사 뱅 소주 본드디 소주 종류 unos 비유 약 천 트리를 천 acion 천 천 천 감사합니다.